아니, 내, 잠깐만 원인이 할 것도 아닌데 그거를 제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써놨어요 그것도 제가 걸렸네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이런 거는 하나도 안 걸리고 내가 되게 벌칙을 어쩜 저렇게 위치가 위치 선정이 탁월해 어, 스타일을 말해 어떤 스타일로 해줬으면 좋겠어 자상하고 따뜻하고 심쿵하게 심쿵하게 안 벌리네 사심 가득이야 제가 땡냐고 있는데 멍소 타니까 못하게 되기가 어려운데 지금 LG 두산 까먹은 것 같아 날 똑바로 봐요 날 똑바로 봐요 날 똑바로 봐요 내 똑바로 봐요? 아 아 아 아 아 있잖아 내가 우리 여부를 많이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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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떡해 예 심쿵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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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더워라 좀 좀 심쿵했어요 어 되게 눈이 그래요 우리 남편 눈이 진실돼요 되게 뭔가 깨끗한 눈으로 되게 진실된 눈으로 보면서 해주니까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 하지만 뭔가 착각하고 싶었어요 되게 고마웠어요 그런 게임 좀 자주 시켜주세요 아 어떡해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그런지 되게 긴장 많이 했어요 부끄럽고 그리고 와이프가 그 말 듣고서 되게 수줍어하는 거 보고서 하길 좀 어느 정도는 잘했다 또 익лар 아까 해서 뱅 엣 엣 엣 엣